작년 이런 봄에 머위를 내뿌리를 처갓집에서 가져와서 양지바른 곳에다 심어놨었는데 이게 낮에 햇빛이 강할 때는 잎이 축 늘어지고 그래서 지난 가을에 옮겨 심을까 하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생각난 길에 옮겨 심자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했더니 뭐 이렇게 많네요 작년에 4개였던게 지금 큰것만 5개에다가 캐면서 끊어진 뿌리까지 싹이 지금 여기 올라올라 그러죠 이런것까지 해서 어마무시하게 났습니다 이거를 약간 엉달쪽 옆에 하천이 이렇게 있고 뒤쪽에다가 한번 최대한 이 주변에 엉달쪽이라 옮겨 심어보려고 지금 캐 왔습니다 이제 세워보죠 답이 정말 잘 haha 그러고 싶vre respons개 groceries 이름 lowest 성 아 시 3미터 여기 하고, 여기도 큰 것도 오빠리 심었구요 이쪽도 하고, 강세기 다 따라가면서 심었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다른 곳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먼저 올라왔네요 여기다가 함께 해서 불이 심어놨었는데, 저쪽 다문 가볼까요 이쪽에도 꽃마월이 사살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심었었고, 아, 여기도, 여기도 뿌리가 올랐네 다른 쪽은 서식이 없고, 여름 하늘은 이것이 어슷 예상은 дор지하길 바랍니다 앙스 더 좋아하네요